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스트 박성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다들 눈치를 좀 채셨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주셔가지고요. 너무나도 진짜 저도만 이렇게 뭔가 열정이 좀 샘솟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요. 대한민국 숙제 그리고 관광 그리고 특산품까지 이렇게 쓰리템이 모인 팔도 한마당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는요. 네 감사합니다. 팬클럽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따라오셨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제품이요. 오늘 꿀 떨어지는 아이템들 가져왔습니다. 바로 꿀이에요. 꿀 안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없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꿀로 항상 뭐 피부 미용에도 이렇게 좀 넣고 그 다음에 뭐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마토. 토마토 같은 거 잘라가지고 꿀에다가 섞어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네. 말하면서도 이렇게 침이 막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꿀을 베이스로 해서 기본적으로 쓰리 콤보죠. 여기 앞에 보시면 꿀 아카시아꿀 그리고 자파꿀 그리고 밤꿀 이렇게 세 가지 종류 딱 기본적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옆쪽에 보시게 되면 허니와인이에요. 아니 꿀로 만든 와인이 있어?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있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제품이고요. 요거는 진짜 우리 여성분들 술 별로 좀 못 드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한테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고 저도 약간 이렇게 술을 잘 못 먹어서. 네. 요걸 한번 딱 먹었는데 어우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일단 요거. 요거 이따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우리 프로폴리스 좋은 건 다 아시죠? 네. 그 귀한 프로폴리스를 이 치약 안에 그득그득 넣었고 거기다 모잘라서 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요 프로폴리스 요거를 갖다가요. 피부에다가 바르셔도 되고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을 그냥 드셔도 돼요. 네. 요거까지. 요렇게 아주 그냥 푸짐하게 꿀을 베이스로 한 제품들을 제가 몽땅 그냥 총출동시켰으니까 아직 이 부스 지금 몇 번 부스인가요? 3번 부스죠? 3번 부스를 여러분들 아직 방문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빨리 와주세요. 왜냐면 지금 2일부터 오늘 며칠이야? 4일이죠? 지금 오늘 5시가 되면 마감이 된대요. 이 모든 이 박람회가 마감이 되니까 아직 와주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와주시고 저쪽에도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막 꿀 드시겠다고 막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오늘 좋은 상품만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 시음도 해보시고 구경도 하시고요. 오늘 구매까지 한번 해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그런 제품들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많이들 방문을 해주세요. 지금 막 꿀 드시겠다고 저기서 막 기다리고 계세요. 진짜 꿀 좋은 거는 사실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몸에도 좋고 그다음에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한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숙취. 우리가 이제 술 먹고 그 다음날 굉장히 좀 아프잖아요. 숙취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꿀을 갖다가 물에다 타가지고 이렇게 마셔주기만 해도 굉장히 속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아우 또 제가 너무 더 말만 했나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오늘 엄청 많이 들어와 주셨어요. 네. 개그맨 참가님 안녕하세요. 꿀허니. 윤은님 또 들어와 주셨습니다. 와우왕 프로폴리스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귀한 프로폴리스 꿀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우.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개그맨 참가님께서 호주 여행을 가면 사야 하는 아이템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 많은 제품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옵션 선택해서 골라 담으시기만 하면 돼요. 네. 오늘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선보이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구매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우. 네. 이제 끝났어요. 5분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1시간 지금 몇 분 남았나요? 5분 좀 지났으니까 1시간 60분이니까 55분 남았어요. 55분 동안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방송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채팅 접속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무광꽃이 피었습니다. 쇼핑몰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있는 이곳은요. 네. 쇼핑몰을 갖다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이 부스에 딱 찾아왔잖아요. 앞에 보이시는 이 제품 이 부스 지금 3번 부스에 오시면요. 응.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아직 오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5시까지 오늘 이 박람회가 개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5시가 지나면